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주주님들 4월이 끝이 났습니다. 날씨도 좀 슬슬 더워지고 진짜 여름이 좀 다가오는 게 느껴지네요. 이런 날일수록 제가 주주님들 주시기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을 해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터건 오늘도 좋은 반등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 개인 채널과 유튜브 영상으로 가격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3부터건 계속해서 1250원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주주님들이 이번에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미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부터건 절대로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근거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감사 보고서 지은 이슈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 이 채무, 채무 보증까지 결정이 됐다. 상장 폐지를 당할 회사에서 이러한 흐름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3부 통원이 국내외에서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었죠. 상장 폐지 회사에서 이러한 움직임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 관련주들 테마 자체가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다.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 경제 회복과 더불어서 건설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3부 통원은 또 그러한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다. 대장주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매우 상승률이 크고 수급, 수급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게다가 현재 이 40대와 그리고 50대 이상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부 통원. 자 가장 자금이 많은 연령대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러한 40대 그리고 50대의 연령 시선이 집중된 주식은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곤 합니다. 깊은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이 투자 해완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이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은 믿고 수익을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아주 좋은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보가 도움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개인 채널에도 매수 그리고 매도 전략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꾸준히 좋은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른다고 해서 안 오른 종목들 있나요? 최근에 HLB, 신성 델타테크, 엔캠, 3부 통원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주님들 시청해주셔서 자 일단 주주님들이 3부 통원의 가격에 주주님들이 집중하실 게 아니라 신용매매 현황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엄청나게 이 신용매매 잔고율이 감소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주님들이 이게 무슨 뜻이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하듯 투자자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3부 통원은 투자 경고 종목도 아니에요. 굉장히 현재 주식 자체가 깔끔한 깨끗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용 잔고율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주식은 굉장히 상승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 큰 하락에서도 세력들의 너무나 티가 나는 이 매집봉들이 꾸준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도 끝이 아니죠. 현재 외국인들의 이 거래 동향을 좀 그래프로 보시면 가격은 내려가지만 외인들의 비중 자체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오히려 슬금슬금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용적인 하락형 매집이다. 전용적인 하락형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락형 매집의 특징이라고 하면 엄청난 이러한 상승, 변동성에 있다고 볼 수 있죠. 3부 통원 수급이 몰리는 즉시 바로 다시 이 전고점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주주님들. 제가 꾸준히 주주님들에게 급등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주님들 걱정 없애드릴 거예요. 이번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한번 됐었죠. 많은 분들이 이걸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걱정 없애드릴게요. 자 보세요. 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이슈가 악재가 아니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주주분들에게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로 큰 악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주분들 생각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망 매물로 주가가 크게 내려앉았었던 거고요. 심지어 이러한 보고서, 감사 제출 보고서에는 큰 문제가 있으면 상장 폐지까지도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슈였다. 하지만 이게 왜 악재가 아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3부톡은 이 보고서 이슈와 동시에 정정보고서도 올라왔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정보고서 보시면 이 매출 비율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액의 아주 작은 숫자 0.02%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에서도 재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수이익 등등이 많은 재무들이 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식회계 사유 발생 가능성이 생기고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중요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부톡은 입장에서는 2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정 이슈가 27일자 정정 이슈가 나와버리면 당연히 보고서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원보고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원보고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자 지원보고서 보시면 2023년 12월 31일자로 나와야 하는 이 감사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지연, 지연되고 있다. 당연하죠. 왜? 공급계약 체결 날짜가 12월 27일이고 이것이 수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12월 31일자로 나와야 하는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회계상 변화가 생겼으니까 절대로 이러한 것들은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한 보고서에서 계약금액의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계약에서도 이러한 실수가 있었는지 3부톡원은 찾아볼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함부로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절대로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하락형 매집을 위해서 세력들이 크게 가격을 하락시키고 대놓고 현재도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장 폐지가 될 종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 이렇게 막대하게 나올 수가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상장 폐지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겨우 0.5%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조건 큰 상승 더욱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부톡원이 최근에 큰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이러한 동력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부톡원은 이러한 재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크게 가격을 상승해 준 그러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꾸준히 사실 이 재건 소식으로 엄청나게 재무가 크게 변하고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아요. 재건 이슈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만한 이유는 사실 없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세력들에게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절대로 이들에게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근거가 그들에게는 필요할 뿐이다. 자 이미 3부톡원 그러한 관점에서 세력들의 물량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죠. 아직도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전 협상까지 이미 준비가 된 상태라고 기사도 꾸준히 날려주고 있어요.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꾸준히 종전 협상 나오고 있고요. 무조건 재건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줄 것이다. 영원한 전쟁은 없다. 자 재건 호재가 있을 때마다 3부톡원은 외국인들의 매수 1위를 꾸준히 달성을 해주고 있죠. 이미 이 수급 자체는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이번 타이밍에도 빠르게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얻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꾸준히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 차석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차석필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댓글로 차석필 화이팅이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이 매집주 매집주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